만약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우린 지금과는 달라졌을 의미 없는 후회라는 건 알아 인간도 신도 지나가버리 그러니까 너는 나처럼 가끔은 포기하는 편이 더 나아 그러니까 안녕 이제 헤어질 시간이야 네 부사장님 지금 막 공항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주무시고 계시네요 비행기를 오래 타서 아 잠시만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코핑컴퍼니의 김하나 관리부장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통화소리가 실은 오늘 저희 회사에 취임하신 인상착의를 봐선 제가 찾던 분이 맞는 것 같은데 역시 그러셨네요 늦게 갑자기 회사를 인수하셔서 어떤 분일까 궁금했는데 부사장님 말씀보다 더 젊고 헌칠하시네요 아아 아니 조금 이상하게 어디까지나 새로 모시게 된 사장님과 잘 지냈으면 절대 지난주 맞선에서도 퇴짜 맞았다고 급해진 건 아니에요 아 여기 라운지는 조금 덥네요 사장님께 아 어쨌든 바로 회사로 모시겠습니다 장방은 내가 맞는다 훅 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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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안녕하세요 사장님. 수학의 마녀. 시간에 바람을 타고 지금 막 도착. 모건. 세디어스 모건일세. 자질구려한 일을 처리해 준 해결사진. 함께. 악당은 아닌 것 같으니깐 조오진이라고 합니다. 딱히 장기 같은 건 없지만. 반가워. 인패사 데이터베이스. 인패사 데이터베이스. 모모. 예술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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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유나 스프링클드야. 코스프레 같아도 일단 유나 스프링클드야. 코스프레 같아도 일단은 어염찬 마녀 지망생이라고. 흰 대침식전을 선도하는 알파트렉스 이노베이션. 그리고 반가워. 이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열어. 악당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오세롬이 같이 싸워줄게. 심장 카운터 히로세 아키예요. 설마 유나 스프링클드야. 코스프레 같아도. 헬로우. 에이니 스트랭랜드입니다. 그런데. 헬로우. 에이니 스트랭랜드. 헬로우. 에이니 스트랭랜드. 헬로우. 에이니 스트랭랜드. 헬로우. 에이니 스트랭랜드.